고 이미란 씨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수상한 행보들 그 뒤에는 조선일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도하지 않거나 혹은 익명으로 가려졌던 내용들을 저희는 있는 그대로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PD수첩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두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지난해 검찰개혁 시리즈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문제는 PD수첩의 관심사안이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과 여의도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도대체 검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개혁 대상이 되었는지 PD수첩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영상과 그 영상의 주인공이 검사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적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그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문제가 된 건 6년 전 당시 경찰은 동영상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동영상을 확보했을 때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국가수에 이걸 안 맡겼냐고 제가 얘기했을 거면서 물어봤을 때 저는 맡길 필요가 없다 HDTV라고 제가 얘기하여 그때도 원론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맡길 필요가 왜요? 그 정도로 선명한 거라고 해보면 맡길 이유가 없는 거야 6년 전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은 두 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검찰은 왜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말이에요 그거는 그 배경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김학의 전 당시 차관이 그 직전까지 검찰 식구였잖아요 검사장을 쭉 지내던 그리고 심지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었잖아요 검사들의 자기 식구, 자기 선배, 봐주기죠 PD수첩 방송 이후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검사만 13명이 포진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그동안의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차관에게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에게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2013년에 그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검찰이 본인의 선배 고위검사 출신 선배를 봐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PD수첩은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부를 공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입장도 물었습니다 상식과 다른 검찰의 판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두 번이나 김학의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검찰은 그들의 지난 수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PD수첩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또 다른 사건도 다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박혜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위가 틀어지면서 김 검사의 성매매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매매가 있던 날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먼저 술집에 가서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직후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남의 한 술집 주차관리인도 그를 알아봅니다 검찰은 술집 마담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날 술집에 지불한 비용은 약 350만 원 김형준 검사가 2차를 갖고 그 비용은 스폰서 김 씨가 접대 여성들의 은행 계좌로 따로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형준 검사를 조사하고도 불기소한 사람은 손진욱 검사입니다 김형준 검사가 2차를 나갔는데 기소수처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발견해서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기소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소를 못합니다 기소에도 문제가 납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통상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청사처물을 받죠 그런 보통 한 300 정도로 동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매예요 이게 사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그러면 식구 좀 챙겨줬겠네 일반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이 약 40%인 반면 검사의 기소율은 겨우 0.13% 검사가 일반인 300명을 기소할 때 검사가 기소한 검사는 한 명인 셈입니다 검사를 서로 봐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일까? 했던 게 이제 정말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둔중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 범죄라는 건 없다 검사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왜? 덮어주기 때문에 PD수첩은 검찰개혁을 2019년의 화두로 이끈 사건에도 주목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검찰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결정되기 전부터 청문회 곳곳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이게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오후,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온 거죠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에 법원에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잘을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험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결정이 될까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에 기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만든 2장짜리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학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소 이후 검찰은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핵심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기한 공소 내용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공소 사실 변경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해 범죄 효과를 각인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그런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처음에는 그냥 도장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펴다가 그 다음에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쪽으로 위조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이런 거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왜 보도가 안 되죠 방송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 방문 시간이 다 다른 거는 첫 번째 기소가 부실했다는 거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방송을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바대로 오늘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과 관련한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범행 방법도 총장직인 이민 할인에서 스캔 붙여넣기로 목적은 국내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바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의 상당수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곧바로 기사가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일하고 이게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 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쭉쭉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실을 흘려주는데 안 쓰고 배경 사람이 없죠 사실 어떻게 안 쓰겠어요 새로운 사실인데 심지어 검찰 출입 기자들은 차장검사실을 주요 취재 창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특히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제3차장검사가 전화로 수사정보를 흘려준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 군판사님 수환조사 하셨다고요 조사한 거 맞고요 피의자님과 창구인입니까 수사 대상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건 작성을 직접 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차장검사님 누가 이거 그것만 좀 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봐주시는데 하하하하 참 근데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우리대에 있어요 이름만 좀 삐주십시오 실례 진심이 안 받아요 검찰이 준 정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이 은밀한 공생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기자단 편이 방송된 다음 날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의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자들 역시 법조 기자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처와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인터뷰로 법조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반응은 일단은 저는 나온 반응이 예상 가능했지만 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기자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권인지 또는 문제인지 왜 폐쇄성에 어떤 심각한 문제로서 얘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의식이 없다는 거고 성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를 저희가 되게 이상하게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검찰과 검찰 기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 그랬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냥 이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의심을 던지는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들의 물음에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검사 선서입니다 모든 검사들이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과연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진실과 공평이 검사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 속 검사의 모습은 검사 선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스폰서 검사나 정치 검사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아 일어난 일이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다음 주 PD수첩에서는 종교와 부동산, 환경과 노동 그리고 억울한 약자들의 이야기가 송년특집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PD수첩에서 만나요 다음 주 PD수첩에서 만나요